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옛말에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복이 자칫 잘못하면 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집권 여당이 부정직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장기화하는 그런 기초를 다지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런 진리는 견제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견제 없으면 부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치고 누가 과연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견제의 기능을 제거하는 일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나 권한에 취한 사람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그런 만고불변의 진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권력에 취한 또 권력을 장악한 그리고 권력이 오래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변함없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혼이 난 일입니다. 7월 30일 날 당정청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편안을 두고 입법 사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권력개편안은 2019년 말과 올해 초에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건 조정법안 등을 현실화하는 그런 하위시행령과 추가입법안 등을 당과 정의, 논의해서 확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조국사건과 유재수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등을 거치면서 청와대건 집권 여당인 간에 혼줄이 심하게 났구나. 그런 귀찮은 일을 추진하는 세력들, 특히 검찰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날려버려야겠다고 굳게 생각하였구나.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현재 권력개편안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지나치게 혼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와 같은 권력을 견제하는 주요 세력들인 검찰을 무력화하는 또 무력화 그 이상으로 완전히 그냥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권력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그나마 검찰이라도 있으니까 부패의 창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권력개편안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은 앞으로 검찰이 더 이상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수사기관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 권력개편안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국회의원, 장관과 차관 등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바로 대통령의 직할 체제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물론 제도상으로서는 분리된 거지만 검찰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편안은 이래서는 국회의원들도 검찰에 불려가는 수모를 앞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들의 이익에는 부합되는 그런 권력구조 개편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부패공직자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두 번째는 장관과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과 3급, 중앙부처, 국장과 과장급 이상 주요 공무원에 대한 부패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한다. 셋째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공수처가 그리고 검찰은 4급 보좌관만 수사하는 것으로 아마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는 금액 기준으로는 부패범죄의 경우는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을 경제범죄는 사기, 배임, 피해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는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도록 법무부 장관령으로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이 특정 기업을 조사하다가 그것에 연루된 현재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사안은 바로 검찰로부터 공수처로 넘기도록 그렇게 정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로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서 공수처와 경찰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편인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이번 권력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권력형 비리수사는 대한민국에서 당분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현재의 집권세력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추진하고 또 외치고 있는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주지검장을 지낸 윤웅글 사법연순 21기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검찰개혁은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고 국민에게는 편안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편하고 국민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개혁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